오늘 아침도 역시 운동을 나왔는데 한 자락이 이제 해가 쭉 올라옵니다 상큼한 분위기가 아주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특히 이 아카시아 꽃이 이제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을 갔을 때는 서울 주변에 있는 아카시아 꽃은 거의 만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골 여기에는 이제야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있는 저기도 보면 이제야 사실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아카시아 꽃이 이제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